덕배야 너도 플래 갈 수 있냐고 물어봐 플래님 저 혹시 플래처럼 갈 수 없는지 가능성은 아니 플래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요? 채팅! 예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지금 최고티워 아 최고티웠네 역대급품 아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브론즈에서부터 근데 그거 나 아닌데? 제 자신 라인이 어디인 거예요? 원딜인가? 근데 요즘에 정글이 진짜 잘 돼가지고 정글로 도리다가 정글로 멜망전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겠나? 한 번 찍을만 하지 않을까요? 한 번 찍을 거 같은데? 아니 찍겠는데? 그치? 나 요즘에 결정이라니까 진짜 제일 잘해 한 번 찍거나 아니면 민교처럼 이제 고이드 4까지 떨어지거나 뭐라고? 노이가erte한 면휴 어떻습니까? 오- 오 시원담 노이가식 방제인가요? 진짜인가요? 민교 괜찮아? 아 나 진짜 괜찮아요 빨리 participar 나 쉬고 마세요 잘 먹어 please 아이 너 거 안 빼ionein 정광아 실수 안 하지 아이 이 씨 아.. 알았어 영어 암금? 영어 좋지 않아? 영어 암금? 영어 암금? 이럴 게임 못 질러? 경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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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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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줘! 대회 때 이런 거 안 나올게 어.. 경험이 안 되겠다 아프다 나 텔 타볼게 나 텔 탔어 텔 탔어 텔 탔어 간풀이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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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터졌어 맞습니다 요즘 미드 점화를 누가 줘? 풀도 빠졌어 아 상대 텔이 아니지? 와 아니 쌍꺼풀 졌어 이거 앵당은 먹을 거 같긴 해 밑에서 다운로드 조심해 빼봐 빼봐 야 이거 좀 빼봐 나이스 야 살짝 봐봐 얘 봐봐 알만해 알만해 알만한 거지? 아 씨발 나 던지면 안 되는데 야 빼봐 조이로 보자 조이로 보자 야 이거 나 그냥 놓았는데? 일단 봉쌌거든 조이노플 조이노플 잡았어 바비 아 절렁치다 뺀 거를 우리가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음 쟤 아 맞다 이거 바로 치자 바로 치자 버티기만 해 바로 왔어 이거 조이노 바텀이었어 조이노 치면서 볼 거야 치면서 볼 거야 나 궁 탔어 아 펠볼게 아 펠볼게 나 죽었다 이거 제발 제발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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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었다 이거 그 말파 좀 뺏고 해보자 이거 둘 다 노플이라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 말파 공식 빼줄 수 있어? 어 뺏기 가늘 이따 뺏었어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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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용쪽 쥐로 와서 싸울 거야 얘네 더 끌어당긴 다음에 일단 바론 무빙은 해 얘네 조이 반핑 여기 여기 트런들 짱각 봐도 되겠는데 이러면 어 이거 갈려 없으면 볼만한데 조이 이거 이거 조이 쪽 보고싶어 나이스 우위 잡았어 이거 트런들 봐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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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볼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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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이겼어 용먹어 나이스 여기까지 바텀 라인쿨 엄마 온다 나한테 온다 이거 얘네 박으려고 할거야 이거 와줘 이거 와줘 잡았어 우리 알팩 잡은거 같아 좋잖아 아니 알팩 키우 개호반 잡았어 근데 말파 공 없어? 난 더 뺏네 알팩 키우 개호반 알팩 키우 개호반 아 다행히 뺏네 다행히 뺏네 아니 승벙만 던지면 안된다고 아니 봉방아 근데 넌 왜 승벙 안당하니 아니 승벙이 안당하니 아니 근데 좋았어 이거 우리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 응 맞아맞아 바텀 못 먹겠으면 졌다 이번에 쉰 줄거야? 상대에 쉰 말고 한 번 오 밴했다 와 와 역시 김우레인 어? 메스터우? 저게 살았었네 아니 로이갓의 메스터우 아니 왜 우리 가렌빼냈어? 여기 여기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라카 이거 그대로 땡겨봐 나한테 와봐 형 가는데 형이 가는데 알았어 나 갈거야 나 갈거야 아 김민규 너무 좋았다 아 근데 마스터엔드 갱당하면 그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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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하니 박혜영 쉴드 돼 쉴드 아 너무 아깝다 여기 한 방에 이녀석 역시 민규는 믿는게 아닌가 아 믿는 민규야 발등 지키다 쉴드 풀이였는데 빼면서 한 번 봐줄게 위쪽으로 플래시 한 번 쓸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W 해드대 싸우도 돼 싸우도 돼 나 가는 중 가는 중 해도 돼 해도 돼 내가 뺄거야 내가 뺄거야 해도 돼 우리 버터가 갑갑하자 딸바 하자 이거 둘 다 녹플이야 둘 다 녹플이야 이거 만약 해드대 딸바이스 오면은 뺄거야 우리 어 미쥬 빼뜻공 내가 딸바이스 오면은 여기서 한 번 때리자 락칸 상거리까지 가자 락칸 상거리 갔다와봐 2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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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누구 내가 한 번 해볼게 잡았다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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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일단 한 번 빼고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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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용보면 돼 어? 바로? 바로 가자 이거 바로 가자 마론가자 모독의 포킹해봐 시원하게 오지 말고 포킹하라고 오지 말고 포킹하라고 오지마 오자라 오자라 지금 가요 다시 가요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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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하게 가! 여왕하게 가! 이거 타르마! 말파! 말파팀! 나 괜찮아! 나 초식해! 어허허허! 드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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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싸움받아 싸움하면 돼 싸움하면 돼 맞춰부터 맞춰부터! 싸움하면 돼 살려줘 살려줘 양지리파팀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울림들은 어때요? 미신은 이거 살리면 안 되겠다 기친놈이네 그냥? 아 방금 한타 내가 다 하지 않았나? 근데 내가 보기엔 민규가 좀 더 잘했다 인정! 아 역시 부선생님! 내가 볼 줄 안다니까 아니 저거 우측측 해주지 말라니까 근데 딱 말해줄게! 여기 MVP 김내인이었어 아 이걸 알아본다고? 내가 정확히 봤어 진짜 미쳤다 봤어요? 아 이걸 봤네 오케이 김민규 미키! 겁 한 번 줄게! 오케이 김민규 미키 들어왔다! 오! 안 되겠다 펠 타서 아웃 들어가 이껌 아니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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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맞아 빈큐 이리와 빈큐 이리와 빈큐 이리와 가자 아 이거 펜타킥 하겠는데 슈발 까비니 빰빰빰빰 아 못다네? 아니 상대가 다이아가 아니면 챌린저 미드에요 챌린저 미드 아 근데 민규 잘했다 인정 라칸이 한 25번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잘했다 나 근데 탑에서 터뜨렸어 내가 인정? 인정? 맞아 맞아 재밌게 잘했습니당 비우신 준비 리사리 리사리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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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